지산 첫날 잘 지내고 계신가요? 네! 오늘 뭐 날씨가 폭염이 찌들다가 오늘은 또 시원해서 그동안 다행이죠? 네! 저희가 오랜만에 지산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 기분 좋고 역시 여기 지산 리조트는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곡은 유령의 노래라는 노래 그걸 만나면 잘 잡고 있습니다 하나! 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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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! 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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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둘! 둘! 셋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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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